조금 어려운 표현부터 갑니다. It grew on me. 라는 표현이에요. It grew on me. So I asked him, are you a big fan of pork cutlet? 돈까스 좋아하세요? 그랬더니 어렸을 땐 안 좋아했는데 It grew on me. 하면 무슨 뜻일까요? 어렸을 땐 안 좋아했는데 지금 좋아졌어요. Grew on me. 하면 그것이 갈수록 좋아졌어요. 라는 느낌으로 잡을 수 있고요. It may sound strange, but 다른 무슨 뜻일까요?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아닙니다. 좀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제 남편 돈까스 몸 안 먹여요. 트랜스패 때문에 이런 약간 발언을 했었고요. 여기 있네요. I couldn't be bothered to join it. 귀찮아서. 여기 용과 죽은 게 공지라는 영화를 보고 싶었는데 읍대신해봐야 할 밖에 없었고 그거 가입하는 거 귀찮아서 못했어요. 라는 느낌이 돼요. Couldn't be bothered. Next. Let's go back to scare one. 하면 다시 초심으로 혹은 원점으로 돌아가자. 혹은 I feel as if I'm back to scare one.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것과 같은 기분이 들어요. 이런 느낌에 다시 모든 게 물거품이 된 기분이 들어요. 이렇게도 잡아줄 수 있고요. I'm open to it. 내밀고 갑시다. I'm a couch potato. 저는 쇼파에 앉아서 이렇게 TV 보면서 먹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. 이런 뜻이 있고요. 당연히 부정적인 의미입니다. He's totally incompetent and drives me nuts. 완전 무능력하고 날 미치게 만든. There were plenty of moments when I wished I was like everyone else. 되게 많은 순간들이 있었어요. 제가 저도 남과 똑같기를 바라던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. 이렇게 똑똑하지 않길 바라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. I couldn't be bothered to go through all the interviews. 귀찮아서 인터뷰를 할 수가 없었어요. Okay. Expressions. 어떤 표현들이 남으셨을까요? 가입하는 거 너무 귀찮아서 못했어요. It grew on me. It grew on me. 사람도 될 수 있어요. He grew on me. 처음에 그 남자 별로 마음에 안 들었는데 보면 볼수록 갈수록 마음이 가 이런 느낌이요. I feel as if I am back to square one. 뭐가 빠졌을까요? Square one.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느낌이다. 이런 표현이요. One more. 하나 더 있을까요? It may sound strange, but... 좀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저는 제 남편 돈까스 못 먹게요. 그러면 싫어하시겠죠? 돈까스 못 먹게 하는 여좌입니다. Okay. So everybody did a good job. Thank you for coming. Monday라 힘드시겠지만 Enjoy your day and I will see you tomorrow. Tomorrow 내일 뵙도록 할게요. Bye everyone. Thank you for coming. Inna. Yeah.